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무엇일까? 주의 탄생 축하하리라 주의 백성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주님 오셨네 그 무엇일까? 주의 얼굴 내라기까지 주의 은혜의 신화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오늘과 계시네 주의 얼굴 내라기까지 주의 은혜의 신화였네 나를 보호하시는 주 나 지금 알았네 내 곁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오늘과 계시네 주의 은혜의 신화였네 나를 보호하는 날 주의 사람양을 보호하는 날 감사합니다.